파이팅! 너무 무서우면 소리 질러 알겠어요 우리가 달려갈 테니까 소리 질러 괜찮아? 진경은? 세호야, 안 응해 안 응 안 응 어디야? 수가! 어디야? 왔다 왔다 수가! 준아 준아 너무 무서워 애 땡 랜드 귀신이 진짜 무서워 그걸 저희가 광고를 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올 때 커피 심사 와 응 나 헤이즐넛 시럽 타서 간 갔다 올게요 파이팅! 조명 잘 해놨네 그래, 이렇게 해놔야지 진경 누나 정말 제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인데?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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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시껍해서 진경이 내꺼아 그 얘 얘 처음부터 이러면 너 안 돼, 빨리 와 아니 나 나 나 왜 이렇게 해서 형 나 깜짝 놀랐어 그래 일로 가 여기 왼쪽으로 으아 아니가 으아 으아 야, 야 이거 이거 문 열어라고? 문 열어 문 열어 얘 그거 앱프렌드 광고 뻥이죠? 안 찍었지? 너 바보냐? 전화기 가져왔어! 내가 다 같이 가야겠어? 아니 이게 뭐야!